인천 비틀랄라 라면 Let's eat the pich lala 라면 먹으러 갑니다 날씨 최고 탈베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MR2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있고 여기 내릴 거예요 힐링이가 엄청 가까이 있어요 대박 칠랑 도착했습니다 량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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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이줄돈 앤더 12 스미카 스미카 이거는 주남 기본 덕후덕후드 주배했어요 아벤티 그리고 계란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326 이렇게 해서 가격은 326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스미카 짠모양 맛있어 하우츠 행복해 싱푸 하우츠 짠더 하우츠 르벨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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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더 차요 여기 뭐다 오 페인니 라이라이 맛있었어요 바이바이 저희는 건물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는 지금 건물원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있어? 아 저거에요? 귀여워 자나? 쉬죠 너 저 뭐? 쉬죠 코알라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여워 칸칸어 코알라 인형 공분 안녕 야 샀드 좋아 드디어 판다를 보러 갑니다 너무 떨려요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쌍둥이 저 이거 샀습니다 얘 이름은 미카예요 스미카의 미카 이름은 지혜준이야 안녕 뭐 먹는 거야? This may be strange But you make me feel a type of way I think that you should Come on, baby 신기해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we go Go round and around and around come up with me closer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we go Go round and around and around come up with me closer If you know how to do your skin I feel like a little kitty Wrapped in a ball so pretty Why me? Untie me! Come on, you can't rise 야오트리다 어 예쁘지다 우와 이게 86년에 코끼리를 데려올 때 썼던 컨테이너 복수를 참 크다 신기해 우와 대박 코알라도 진짜 귀여웠어요 그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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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돌라를 타러 갑니다 엄청 빠른데? 엄청 빨라요 대박 우와 멋있다 멋있다 대박 대박 같이 마오콩은 차가 유명해서 지금 녹차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귀여워 위에 쿠키 보이나? 고양이 녹차 아이스크림 고양이 녹차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지금은 스미카가 찾은 유명한 찻집에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해가 벌써 젖습니다 티 샀어요 샀어요 마일럭이요 샀어요 캄캄박 유허크 마오콩에서 유명한 티에요 쩌리시 마오콩 쩌리시 쩌리시 마오콩입니다 안녕 한 시간 내내 조금 무서워 20분은 거의 알 수 있어 응 예쁘다 응 24시에요 우와 우와 좋아 퓨어량 저희는 이제 찻집에 왔습니다 완전 대만 전통으로 마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저희는 이거랑 저희는 이거랑 아 철 철판다 응? 나 아파 이거 시켰어 도전하러 오는 안녕 두번째 좀 줄어넘요 쫓아오른 맛있어 어 흑 fell 이제 돌아갑니다. 학교로